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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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 크다 이거 큰거 4만 5천원짜리인데 키로에 4만원 드려요. 이런거 작은거는 3만 5천원. 다 암케? 4만원 3만 5천원. 다카즈? 얘는 왕바리는 키로에 1만 8천원. 얘는 1만 5천원. 왕바리? 네. 돌개인데 다카즈리 큰 애는 왕바리라고 불러요. 왕바리? 이런거 왕바리. 이런거 쪄먹어도 돼요. 이건 1만 8천원. 이건 1만 5천원. 얘는 2키로 사지 아마 3만 5천원. 2키로는 3만 5천원. 아마 그럴거에요. 쏘라. 쏘라. 얘는? 이거는 7천원 1천 2만원. 7천원 3키로 2만 5천원. 이거는 1만 3천원 2키로 2만 5천원. 이거는 1만 5천원. 키로에 1만원짜리 다 팔았어. 키로에 1만원짜리 다 팔았어. 고맙습니다. 얘는 1만 5천원. 키로에. 전지는 엄청 팔리네. 새우 원래 3만원. 3만원. 정신이 없네.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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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꽃게 15,000원 가져가냐? 꽃게 15,000원 이건 얼마씩이에요? 만원 키로에 장어? 네 25,000원 이건 뭐예요? 황등어 이거 엄청 크네 엄마 꽃게 15,000원 가져가 15,000원 이게 15,000원이라는 거죠? 이거 그건요? 25,000원 쌓아냐 엄마 꽃게 15,000원 여기 계셔 꽃게 15,000원 여기 계셔 꽃게 15,000원 꽃게 15,000원 꽃게 15,000원 꽃게 15,000원 꽃게 15,000원 골라ener 국게 15,000원 국게 15,000원 국게 15,000원 국게 10,000원 군복 굉장히 Otro 환상aux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 오늘 얼마예요? 3만원 2만 5천원 응 2만 5천원 조금 섞인거 이건 섞인게 아니라 오자 응 얘가 3만원 2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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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er 죽기에 아 Jade 소스 꽃게는 어떻게 해요? 쥐는 한 마리만 원 저 2만원 꽃게뇨 꽃게뇨 물 2만원씩 3만원 3만원 꽃다구리 만원이에요 꽃다구리 만원이에요 아구나 감제미 있어요 감제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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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는 어떻게 해요 꽃게 3만 5천원이에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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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6만원 2만원 3만원 1만원 만큼 1만원 2만원 그래서 이제 5만원 가 transport 고기 thirsty 찌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